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으면 얘도 돌고 얘도 돌고 이렇게 안풀리게 이렇게 잡아줘야지 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합쳐면 돼 이렇게 꼬이잖아 이제 이거 풀리면 안 돼 이렇게 풀리면 이렇게 봐 이렇게 안풀리게 이렇게 박잡아줘야지 저희도 돌고 있지 기술이 없나마에 들어가네 그냥 개또이 깜짝하게 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 이렇게 해? 아니 이거 왜 논쟁이 들어가네 여은이가 다 망쳐놓는 거 아니야? 그래 치워봐 한번 해봐 해봐 이렇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렇게 짧게 잡아 그렇지 이렇게 손을 펴 이걸 이렇게 놓으면서 싹 비벼 그래서 다시 그런 식으로 치워 밀면서 꼬아야 돼 밀면서 그렇지 새끼를 돌려야 돼 이거를 이걸 까줘야 돼 그렇게 돌리면 안 돼 이게 여기서 사는 거 맞죠? 아 할아버지 여기 안 사시고 봐봐 얘도 돌고 오구 감사합니다.